사각형 그리기 명령은 네탱, 네탱글 두 개가 있고요 단축키는 Alice입니다 네탱글 명령은 대각선 반향의 두 개의 모서리점을 사용하여 폴리선 형태의 사각형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조금 이따 같이 연습할게요 다각형, 폴리곤, 단축키는 Pol이고요 세 가지 방법으로 다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다각형은 삼각형부터 오토캐드에서는 천, 이사각형까지 정의할 수가 있고요 얘도 폴리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세 가지 방법은 원의 내접과 원의 외접 아니면 하나의 변의 길이로 폴리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도형을 지우겠습니다 두 개를 찍고요 키보드에 Delete 사각형, Alice Enter 이미점 찍을까요? 이미점 찍고 나서 찍은 데에서 60,40짜리 직사각형 만들게요 골뱅이 상대 좌표입니다 골뱅이 입력하고 60,40, Enter 이렇게 가로가 60이고 세로가 40인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죠 이번엔 폴리곤 원하나 우선 그려볼게요 써클 들어가서 이미점 찍고요 반지름 Reduce 30에 반 15 입력할게요 15, Enter 38의 원이 그려지고요 이 30파이 안에다가 원의 내접한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폴리곤 Pol Enter 들어가면 변의 수 3, Enter 하고요 밑에 읽어보면 센터 찍으나 나오죠 원의 주심 찍고요 그 다음 inscribe, circumscribe도 나옵니다 꺽세 안에 i가 들어가 있죠 i란 것은 inscribe, 내접을 말하는 거고요 circumscribe는 외접입니다 i죠? 엔터 하시고 바로 꺽세 안에 들어있는 것은 기본값이라고 했죠 엔터, 현재값, Reduce 반경 15, Enter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원의 내접한 삼각형이 그려지고요 다시 엔터 하구요 다시 삼각형 엔터 하시고 꺽세 안에 들어있죠 3, 엔터 하고 센터 포인트 중심 찍고요 이번엔 원의 외접한 다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c 엔터 하구요 반경 똑같이 15합니다 15 엔터 하면 이번에는 원의 바깥쪽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외접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곤 들어가서 이번에는 삼각형 엔터 하구요 엔지라는 옵션이 있죠 엔지를 이용해서 이용합니다 이 엔터에서 한 변의 그리로 그리는다고 했죠 이미점 찍고요 상자 표정합니다 골뱅 입력하고 30, 0 엔터 하면 한 변의 길이가 30짜리인 정삼각형이 그려집니다 타원 그리기 명령 엘립스 단축키는 EL입니다 엘립스 명령은 장축과 단축으로 이루어진 타원을 작도할 때 사용합니다 좀 이따 연습하구요 다중선 멀티라인 단축키는 ML입니다 다중선은 기본적으로 두 가닥선이 평행하게 한 번에 그려지며 작업자 정의에 따라 선의 가닥수를 추가하여 한 번에 여러 개를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중선은 건물 평면도 설계에서 외벽과 내벽을 동시에 작도할 수가 있어 건축이나 지속도 설계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멀티라인 옵션으로 자리 맞추기를 통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정렬할 수가 있구요 축척을 통해서는 선의 두께값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린 도형을 다 지우겠습니다 Erase EEnter All A L L 엔터 엔터 지우구요 일립스 EL 엔터구요 기본적으로 일립스는 장축을 지름값으로 입력해야 되요 지름값으로 정의해야 되거든요 우선 이미지 하나 찍구요 왼쪽 찍었습니다 상대 좌표 골뱅이 전체 길이 장축 가로 길이를 60으로 합니다 60 60, 0 엔터 그 다음 단축은 무조건 장축의 직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숫자만 입력합니다 반경값이에요 20 엔터 하면 이렇게 가로가 60에 반 30이구요 세로는 40에 반 20으로 해서 타원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원형의 중심을 이용해서 그려볼게요 엔터 하면 되겠죠 엔터 하고 옵션 보시면 센터라고 있죠 C 엔터 하시면 이미점 찍을게요 이게 타원형의 중심이 되는 거구요 상대 좌표입니다 골뱅 입력하고 60에 반 30 30, 0 엔터 그 다음 단축은 20 20 엔터 하면 이렇게 30에 20짜리로 해서 똑같은 타원형을 그릴 수가 있죠 이번엔 멀티라인 ML 엔터 합니다 ML 엔터 하면 밑에 보시면 저스케이션 정렬이 탑으로 되어 있구요 스케일은 20되어 있죠 아무데로 찍고 선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기준이 탑으로 되어 있구요 선의 두께는 이게 20mm가 되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그릴 수가 있죠 ES 누르구요 기존에 그린 선의 아래쪽으로 맞춰 가지고요 두께가 한 6mm 짜리인 멀티라인 그려 볼까요 멀티라인 ML 들어가고 엔터 저스케이션 J 엔터 다중선의 중심점으로 해서 기준을 맞출게요 제로입니다 Z 엔터 하고 스케일입니다 S 엔터 하고 스케일 6 엔터 두께가 6이 되는 거에요 밑에 끝점 찍고 이렇게 따라가면 두께가 6짜리인 다중선이 만들어집니다 엔터 명령을 종료할 수 있구요 곡선 그리기 명령 스프라인 단축키는 SPL입니다 스프라인 명령은 부드러운 곡선을 작도할 때 사용합니다 스프라인 곡선을 만들 때는 가급적 F3 스냅 오스냅 과 F8 지켜 모드를 오프 시키고 사용하여 전혀 그릴 때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도넛 단축키는 DO입니다 도넛 명령은 내부 및 외부 지름을 입력하여 폴리스로 이루어진 넓은 링을 작도하거나 내부 지름을 0으로 입력하여 채워진 원을 작도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CAD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기존의 도형을 다 지웁니다 이때 마우스를 아무데나 찍고요 현재 이렇게 마우스가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돼요 F8 누르면 이렇게 직교로 움직이죠 이러면 안 좋고요 F8 끄시고요 끄고 마우스를 아무데나 찍고 찍으시면 이렇게 스프라인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끝내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돼요 도넛 단축키 DO DO 엔터 하고요 밑에 읽어보시면 인사이드 안지름 주로 나오죠 안지름 20 엔터 아웃사이드 바깥지름이죠 50 엔터 하고 아무데나 찍으시면 이렇게 도넛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다시 엔터 해서 종료하시고요 다시 도넛 들어와서 이번에는 안이 채워진 도넛을 만들까요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할 때 0 입력하면 됩니다 0 엔터 하고 아웃사이든 50 그냥 엔터 할게요 엔터 하고 찍으면 이렇게 안이 채워진 도넛이 만들어집니다 폴리선 그리기 P-LINE 단축키는 PL P-LINE 명령은 단일 객체인 폴리선을 작도하고요 폴리선을 작도하는 중에 선과 호로 전환하여 작도할 수가 있고 선 두께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P-LINE을 이용해서 화살표 모양을 그려 보겠습니다 기존에 그린 도형을 모두 지웁니다 다 선택하시고요 키보드에 Delete key 누룹니다 P-LINE PL 엔터 하고요 이미지 하나 찍고 자표를 쓸 건데 오토캐드만 존재한 자표가 있다고 했죠 직접 거리 입력할게요 F8번 누룹이고요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쭉 끄시고요 마우스 손 떼시고 밑에 보면 WITH 두께 주는 게 있죠 W 엔터 밑에 보시면 STARTING WITH 처음 두께 0 엔터 그 다음 엔딩 두께 마지막 두께는 15 엔터 선의 길이는 30mm 30 엔터 그 다음 다시 선을 두께를 제로로 하셔야 돼요 W 엔터 해서 STARTING 0 하면 엔딩도 0이 됩니다 엔터 하고 선의 길이 60mm 엔터 하고요 다시 W 엔터라서 처음 두께 15 엔터 끝나는 두께는 0 엔터 선의 길이는 마지막 30 엔터 하고 명령을 종료하기 위해서 엔터 누르면 하자표가 완성이 됩니다 폴리선을 편집하는 명령어 PEGITTER 단축키는 PE PEGIT 명령은 폴리선 속성을 가진 객체를 편집하고요 만약 폴리선 속성이 아닌 객체를 선택한 경우에는 폴리선으로 변환할지 묻는 프로모터가 표시가 됩니다 PEGIT 명령의 옵션 중에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결합과 포기됩니다 분해하기 EXPLODE 단축키는 X가 되고요 EXPLODE 명령은 폴리선 속성을 가진 복합 객체를 개별적인 객체로 분해할 때 사용합니다 폴리선이나 폴리 속성을 가진 사각형, 다각형, 블럭, 해치, 치수 등을 분해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EXPLODE 명령을 이용해서 기존에 그린 도형을 폴리선을 뽑아 시킵니다 선택하시고 엑스 엔터 하시면 분해가 되고요 일반 객체가 되기 때문에 선의 두께가 없어지고요 선도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택 중요할게 ESC 일반 라인을 P라인으로 변환할게요 PE 엔터 하구요 선을 찍으면 일반 선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거냐 물어보죠 꺽선에 Y가 들어있습니다 S입니다 엔터 P라인으로 전환할게요 JOIN입니다 J 엔터 하고 전부 다 잡고 엔터하면 E 세그먼트라 나오죠 이제 이게 하나의 도형이 된 겁니다 옵션 이제 WITH 두께 들어가서 W 엔터 5mm 두께 줄까요 O 엔터하면 P라인이기 때문에 두께를 가질 수가 있겠죠 엔터해서 명령 종료 하시고요 확인해볼게요 2 BTS 2 5 5 5 6 6 감사합니다.